그러고 있어요 9시 자고 그리고 요새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을 고생해서 하면 빨리 막 그 빨리 들려주고 싶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빨리 들어봐라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하지만 들려주면 안 되겠죠 오늘 신신당부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작업실이 창문이 없어가지고 이제 완전 암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 그냥 시간 개념이 없어진다니까요 모르겠지 여러분들은 이 이 그 상황을 슈퍼해달래요 어떻게 슈퍼해도 돼요? 꽤 딱 들어봤어요 다 들려줬잖아요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나오면 들으세요 나오면 듣거나 프리뷰 공연 와서 듣거나 그 어 프리뷰 프리뷰 소행성 프리뷰 지켜보고 있다잖아요 지켜보고 있다잖아요 무섭네 오늘은 좀 단어예요 오늘은 좀 단어예요 오늘은 안 돼요 그거 그건 들려줘도 되지 않나? 그 그 이거 그때 들려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안 됐지? 아 없네 없을 리가 없는데 어? 왜 없지? 잠시만 아 없네 아닌가? 잠깐만 아 없다 이거 지금 회사분한테 보내달라고 하면 안 보내주겠지 당연히 좀 보내주세요 파톡으로 지금 SOS를 쳤습니다 스포 할 걸 달라고 회사 관계자한테 보냈습니다 대답 좀 해주세요 오피셜님 지금 지금 보낸 사람이 이 오피셜인지 싫다고 하는데 어떡하지? 예 그래 빨리 이렇게 이렇게 원하시는데 여러분들 아마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녹음을 한지 얼마 안 돼서 아 이거 되게 좋거든요 진짜 저도 많이 약간 발매되면 많이 들을 것 같은 그 느낌 알죠? 날씨 이렇게 좋을 때 살랑살랑 그냥 차 안에서 이렇게 틀고 운전 딱 하면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뺑깡 좀 피고 올게요 그래 빨리 이렇게 아우성을 치시는데 빨리 빨리 주세요 지금 다 보고 계시잖아요 빨리 주세요 주셨다 감사합니다 이걸 주시네 와 이걸 주네 역시 팬들의 힘은 위대하다 자 이거 잠깐 틀어줄게요 이게 또 곡 설명을 잠깐 하자면 저희 또 광합성의 위대한 아티스트 조소정이가 이렇게 저에게 준 곡이에요 이런 건 말해도 되지 약간 보사노바시죠 이게 또 어떻게 나온 거냐면 저희 또 동현 팀장님이 이런 보사를 되게 제가 부르는 보사를 되게 좀 원하셨던 것 같아요 민혁이 이번 앨범에는 약간 보사를 꼭 넣고 싶다 그런 말을 하셨고 저도 뭐 저도 뭐 저도 보사를 좋아하니까 넣자 그래 넣자 했는데 저는 사실 이제 그런 거를 잘 쓸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또 조소정이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데모를 딱 받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녹음을 기가 막히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물을 한번 들려 드릴게요 이런 거 또 크게 들어야지 진짜 잘 어울리지요 네 obsessed 봄을 만난 듯 겨울을 건너 음 너에게로 음 가는 길을 계획에 없던 꽃을 사고 너를 보며 웃는 나 그런 날 보며 웃는 너 언제까지 틀지? 한참을 난 헤매이 담아난 너라는 계절을 뭐 이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뒤가 궁금하죠? 궁금하죠? 솔직히 이게 지금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그러니까 3일 뒤인가? 오늘 무슨 요일이지? 아무튼 다음 주 화요일쯤에 이제 녹음을 하고 이렇게 그 뭐냐? 브러쉬 드럼이랑 콘트라베이스랑 피아노랑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아주 예쁘게 만들어질 예정인 그런 곡입니다 언제 나오냐고요? 7월 중순? 7월 중순쯤? 아마도? 좋죠 아무튼 뭐 지금도 막 뭐라고 해요 화자 사람이 어 이거 노래가 되게 좋아요 소정아 고맙다 이 자리를 빌려서 내가 말할게 고맙다 보고 있나? 안 보고 있겠지? 아무튼 그렇게 또 예쁜 곡을 선물 받아서 또 저의 그 제 발매곡 중에 보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한 곡 정도 있으면 되게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곡이 딱 하나가 있으면 어디서도 부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뭐 공연이라든지 페스티벌 특히 페스티벌에서 이런 거 딱 하나 부르면 저는 너무 좋죠 그 바람 이렇게 따뜻한 바람 맞으면서 햇살 느끼면서 들으면 그냥 눈물 나오죠 진짜 노래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좋아요 이 노래 마음에 너무 듭니다 예 예 이제 다 끝나서 오늘 이제 방송 끝나면 이제 다 끝났어 근데 치킨 하나 딱 먹으면서 튠 딱 하고 퍼즐로 자고 그렇게 그렇게 살아야지 아 맞아 겨울콘에서도 했었죠 후장 부리고 싶은데 했었지 그때도 그거 있는데 이거 찾으면 있는데 없네 컴퓨터 정리를 했나? 없네 나 지웠나 보다 아니네 있다 어 이거다 이때 되게 좋았는데 와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그런 노래가 있으면 완전 반영 가능합니다 완전 반영 가능해요 제가 딱 들었을 때 우와 이거는 이거는 하면 너무 좋겠다 싶은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이번에 그래서 뭐 이거 그냥 하나 뭐 이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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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을까? 약간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물론 어느 정도는 알려졌는데 이렇게 완전 초 메가 히트곡은 아니지만 제가 불러서 좋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노래? 유나 빗소리 그래 근데 또 했던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그 잘 안 맞은 것 CS 안 맞은 것 말을 안 들었으면 오, 화면 되게 좋겠다 쏜애플이요? 저분이 쏜애플의 동균 형님이라고 기타 치시는 분입니다 그때 봤죠? 유튜브에서 이렇게 만났었는데 좀 티격태격했어요 저분이랑 다들 쏜애플 아시나요? 쏜애플이라는 그룹을 아시나요 혹시? 아시나요? 봐도 돼? 뭐야? 알랑 받아요 뭐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냥 작업실에서 앉아있어요 아까 뭐 쉬지곤? 뭐하시는거에요? 목소리 너무 끊겨요 이거 처음에 뭐 잠깐만요 이거 처음에 목소리 너무 끊겨요 어디세요 지금? 지금 작업실이요 거기 인터넷 뭐 쓰세요? 좀 끊기는데 저는 5G 선배님 예 선배님 하하하하 하하하하 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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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분은 그 쏜애플의 홍동규씨입니다. 예. 저희 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저도 처음 뵙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요 아니 아까부터 왜 제가 얘기하는데 다 씹어요 그때 봤잖아요. 언제요? 아까 시즈군 해달라는데 왜 자꾸 씹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추천 하지 마세요 아니 시즈군... 저 보사 해봤죠? 보사 해봤죠? 그쵸? 발라드 해봤죠? 그럼요 그럼 시즈군 할 차례인데? 아니에요? 그런 거 말하면... 아니 맞지 국룰이에요 국룰 몰라요? 그런단 말이에요 국룰인데 그만하세요 이제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면 로마네스크 해요 로마네스크가... 어? 무슨... 몰라요? 그거 뭐예요? 모르죠 쏜애플 노래를 제가... 이민이 형 노래 아세요? 혹시? 저 이민규 씨 노래 북극곰 알아요 잘 알아요 저 그런 식으로 하시겠다 이민규 씨의 북극곰 잘 듣고 있어요 쏜애플! 아 진짜 이거 본인이 치신 건가요? 혹시? 네네 아 좋네 네 곡도 제가 썼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불러요 불러줘요 불러줘요 불러줘 불러줘요 좋네요 네 불러줘요 아 한번 들어... 뭔가 표정이 되게 잘 보이라는 듯한 표정이라서 좀 열받는데 뭐 뭐라구요? 무슨... 한번 잘 보여 보라는 표정에서 조금 열받았어요 아무튼 뭐... 아무튼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제가...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뭐 쉬즈곤 주세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로마네스크 비하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해줘요 해줘요 뭐 한번 더... 한번 들어보고 예 생각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쉬즈곤 하면 기타 쳐줄게요 그 꽃모 같잖아요 아니에요 왜 그래요 민혁이 형 내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민혁이 형 왜 그러세요 네? 그리고 안 들렸어요 진짜... 손에플 너무 좋아한다고 손에플 좋아하는데 로마네스크 왜 몰라요? 로마네스크가 혹시... 가장 유명한 곡인가요? 네 네 히트곡의 메다이츠곡 아까 들은 거는... 아지랑이 아지랑이요? 이긴 줄 오래 됐어요 아냐 이긴 지 오래됐어요 로마네스크가 지금 최고 아 근데 생각보다 발매한 곡이 별로 없네요 네? 아닌가? 어... 노래 서른다섯 개나 있어요 그렇죠 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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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50, 60곡 있을 줄 알았는데 저도 지금.. 저도 20곡 정도 있어요 아닌가? 아 그래요? 네! 저는 아직 완전 신인 가수인데 어? 서른여섯 곡인데 저도! 아 근데... 아 근데... 저 좀 소심한 편인데? 아 안 들려요. 뭔가 거들먹거리는 얼굴만 보여요 네? 안 들려요. 어 왜 목소리가 자꾸 안 들리지? 이제 좀 진짜 좀 나가주세요. 오늘 이제 소영상 얘기해야 되니까 노래 제목 중에 은하라고 있거든요. 은하가 훨씬 큰 단위인 거 아시죠? 소영상 보다 그쵸? 은하를 은하 보유자로서 소영상한테 쫓겨나도 되는 거예요? 은하. 은하. 은하라. 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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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무 싸운 것 같은데 저런 성격이 약간 저러시더라고요 약간 좀 틱틱 되시면서 그런 스타일이십니다 아무튼 아까 뭐하고 있었죠? 갑자기 난입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아까 추천곡을 받고 있었잖아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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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좋다는게 아니라 그 밧데리가 없었어요 형 진짜로 제가 지금 보니까 이거 인증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빨간색이거든요? 정말입니다 문진아 노래도 좋죠 정말 잘 못할 것 같은데 좋아요. 다 써놓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막 말해주셔도 절대 놓치지 않고 넘어갈게요 오, 좋은 노래. 좋다. 아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다 벌써 나왔어요 벌써 열 공 가까이 나온 것 같아 진성이가 피아노 춘는 건가? 잘 보인데? 아무리 걸어도 밤은 끝이 안 보이고 여전히 사람들은 달이 어렵게 저의 인상에서 안 되는 소리 사실은 아마, 잘 보인다 저는 뱀어 먹고 싶지 않나 한글자막은 조금씩 그러니까 이제 그의 인상에서 잘 보인다 좀 더 빡치면 정말 빡빡이 모아지면 정말 빡빡이 모아지면 너무 빡빡이 모아지면 좀 더 빡빡이 모아지면 그만 기다리세요 형 아우 오 좋다 오, 노래 좋은데? 처음 들어봤는데 좋은데요? 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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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을 받는 시간. 제가 그런 거 해도 되게 다르겠다. 다른 느낌이겠다. 지금 엄청 많이 썼어요. 그리고 다음 여행. planning. 여기서 analyzes Don't recall, 작업。 ск Ilseli, LAUGHTER Q Let'sə 왜 안 끝나나 했던 6분짜리 노래였어요. 잠깐만 잠시만 끊어놓고 그냥 그 가수를 다 써놨어요. 이소라 노래, 권진아 노래, 빌리오포스티 노래, 조서정 노래, 훈스, 스탠딩에그, 김동류, 박효진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사랑인가요, 정승환 노래, 성식 노래, 이문세 노래, 알렉스 노래 그런 식으로 막 다 써놨습니다. 이 중에서 그냥 두 개씩만 골라도 그러니까 한 가수당 두 곡씩만 해도 뭐 이거는 뭐 생각할 게 아니라 뭐를 빼야 될지 고민해야 될 정도니까 그러네요. 아무튼 진짜 이제 배터리가 거의 다 끝나가지고 여기까지 할 건데 슬슬 마무리를 할 건데 이제 오늘 이제 딱 방송 끝나고 가서 튠하면은 정말로 이제 제 그 미니앨범 준비 끝나니까 많이 기다려주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진짜 끝나니까요.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주셨으면 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냥 들어주시기만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어...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타고 나가볼게요. 이제 빨리 튠을 하러 가야 되니까 오늘도 반가웠고 조만간 또 방송 켜겠습니다. 안녕 다음번에 배터리 풀 충전해서 올게요. 안녕